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궁금증 가지고 오셨나요 예 제가 신흥역 성남 신흥역 쪽에 중앙 힐스테이트 46평을 지금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앞에 지금 신흥역 코롱 하늘채 2411세대가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20, 30평대예요 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좀 더 있다 팔아라 갖고 있으면 거기는 대형평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동네가 거기가 생기면서 더 깨끗해지고 좋아지면서 좀 더 있다 팔아라 그런데 저는 이거를 팔고 본청동 용인에 있는 레리안 힐스테이트 한 48평 쪽으로 그게 갈아타는 게 낫나 아니면 진짜 좀 기다렸다가 그냥 파는 게 낫나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평소는 계속 동일하게 48평대로 알아보고 계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대표님 잘 들었고요 바로 고민상담 진행해 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힐스테이트 이거 언제 보유하셨죠 언제부터 아 2년 좀 넘었어요 8호선 신흥역 성남에 있는 신흥역에 바로 여기서 가까운 곳이죠 지금 거주하고 계시나요 아 지금은 지금 세를 주고 있어요 전세 주고 계세요 네 네 그 당시에 얼마에 취득하셨어요 저 5억 3천이요 지금 얼마 한다고 하던가요 지금 한 6억 5천 정도 한다는 것 같던데 6억 5천 이것도 아주 층향이 아주 좋은 거일 거예요 그죠 네 저 층이 2년 동안에 20% 많이 올라야 20% 아니면 그 이하로 지금 오른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이 오른 거에 비하면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이 오른 건 겁니까 그렇게 많이 오른 거 같지만 네 그렇게 오른 게 아닙니다 그죠 예 다른 지역은 뭐 2년 동안에 30% 분당 뭐 50% 이상 오른 그 아파트도 많거든요 제가 분당을 살까 여기를 살까 하는데 분당 아파트가 너무 노후가 돼서 더 비싸고 근데 여기는 역세권이고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아닌데 넓은 평수고 네 또 그 잘 지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걸 샀는데 분당이 더 오르더라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셨군요 네 그때 2년 전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는 뭐 과거에 대해서 자꾸 그 되돌아보고 하면은 참 정신건강에 해롭죠 네 네 우리보다 항상 살면서 못하는 아래를 쳐다봐야 돼요 그죠 네 자 이게 앞에 지금 한 2천 세대 정도 들어서는 아파트가 분양을 한다 네 근데 여기 그 우리가 구 성남으로 지금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조금 올라가면 위대신도시가 있고 파로선도 타고 그죠 밑에는 뭐 이제 성남시청을 비롯해서 분당이 있는 거죠 네 분당과 위대의 사이입니다 네 그죠 네 근데 지금 산성역에 한 4천 세대 들은 산성포레스티 이름이 길어서 자꾸 제가 입에 안 붙는데 그 단지가 있죠 포레스티인가요 네 자 지금 한 이 정도 가격이면 한 6억이면 여기 한 20평대밖에 안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거기가 역도 가깝고 한데 부동산은 이게 이제 지어지면 네 여기도 대형평수가 그래도 이제 귀해져서 오를 것이다 네 이제 부동산은 아니 그러면 그동안은 안 귀했나요 대형평수가 네 그 동안에는 이 대형평수 46평이라는 대형평수가 네 10평께서 보유한 평수가 안 귀했냐고 귀했잖아요 아 그렇죠 귀했죠 그때도 귀했고 앞으로도 귀할 거잖아요 네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중대형의 수요가 많은 지역이 있고 많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무조건 희소성이 있다 이렇게 부동산은 뭐 이런 평형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희소성이 있다 해가지고 계속 보유를 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그거는 그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네 중대형 평형대가 많이 찾는 지역 특히 강남이나 용산권 서울로 보면요 네 근데 강북권에서도 이 30평대랑 40평대는 큰 차이가 안 나는 지역이 있어요 갭이 이 그 가격 차이가 근데 여기는 중대형 평형대가 대형 평형대가 귀한 건 맞지만 대형 평형대를 찾는 수요가 많지는 않아요 아 네 일단은 이 대형 평형대가 계속 가격이 올라가려고 한다면 바로 직장 이 주변에 직장에 어떤 고급 수요가 들어오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지역은 아니란 말이에요 전철 타고 어디론가에 출퇴근하는 수요가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렇죠 아 네 네 그리고 지금 이 금광 1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또 분양을 합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나요 네 네 단대고고리 쪽 네 여기 지금 5천세대 분양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구시가지가 앞으로 그 개발이 많이 될 거예요 네 자 개발이 많이 된다는 것은 주변의 어떤 주거 환경에 어떤 여러 가지 개선 효과가 있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공급 물량이 많으면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 하기 전에는 주변의 아파트에 이런 나와 여기도 한 1단지 2단지 합해서 한 천세대밖에 안 되잖아요 많지는 않죠 네 네 네 그런데 이런 데 가서 세대로 살다가 아니면은 이 세대로 살다가 다시 지어지면 다시 빠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되고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신다고요? 그래서 용인 동천동 레미안 이스트 저희는 좀 넓은 평수를 좋아해서 거기로 한 48평으로 갈아탈까 지금 동천력에 있는 거죠? 네 넓은 평수를 좋아하시면 어떤 그 이 지역에서 뭐 분당이나 용인이나 저기 그 성남이나 용인이나 이런 쪽에서 큰 가격 상승을 기대하시면 안돼요 동천력에 있는 레미안 이스트 팰리스 얘기하시는 거죠? 네 여기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알고는 계셨나요? 네 네 그렇다고는 하셔도 연예인 보러 가시는 거 아니신가요 혹시?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 뭐 배우 장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누구죠? 여기 한 10명 정도 제가 상담하다 조사를 해보면 10명 정도 살아요 네 여기는 이희재도 여기 살았는데 이희재가 뭐 이사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개그맨 이희재 네 유명 연예인들 많이 삽니다 근데 가격이 여기도 거의 안 오르는 지역이에요 연예인들은 가격이 그렇게 오르는 지역 다니는 어떤 부류들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뒤에 산이 있고 그냥 학교 보내기 좋고 그냥 서울 왔다 갔다 하기 하기 좋고 연예인들은 크게 뭐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 부장과 대비해서 조사해보시면 거의 가격 변동이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역도 실거주 개념으로 나는 가격 상승에 대한 전혀 뭐 그런 걱정 없이 그냥 내가 가서 한 달 한 번씩 작년 얼굴이나 한 번씩 보는 재미로 살아야겠다 하면 이쪽으로 가시고요 네 그런 개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냥 굳이 동천동이나 만약에 힐스테이크는 실거주 목적으로 한다면 네 둘 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놨다 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시청자님께서 그냥 내가 그냥 살고 싶은데 살아야겠다 선택을 하세요 제가 보니까 자녀분이 아직 뭐 어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연세가 조금 중년의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죠 네 왠지 그 커피 한 잔 이렇게 들고서 광고해야 될 그 정도 연세가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아 아닌가요? 네 이제 40대 이제 초반이요 아 40대 초반이요? 네 아 그래요? 아 반말해도 되니?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40대 초반이요 죄송합니다 아 예예 아 방송인 걸 깜빡했어요 네 아무튼 간에 제가 볼 때는 거기 그렇게 서로 비교할 만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가보시고 가보셨나요? 가보시고 내가 여기 지금 살기 좋겠다 하는 곳을 선택을 하세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무래도 성남은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막 5,000세대 만세대 일어나는 뭔가 그런 개발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기가 좀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지역이 당분간은 아 당분간은요?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자 이정도로 청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당분간은요? 아 당분간은요? 아 당분간은요? 아 당분간은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